1. 잠자는 사자의 코토를 건드렸어 니가 잠자는 사자의 코토를 건드렸어? 너 대체 어떤 소굴로 들어간 거야? 이거 바꿔, 당장 그거 때려쳐 너 나 좋아하니? 그 말이 왜 야단치는 걸로 들리지? 우린 안 어울려 남친 아니라고? 쟤 진짜 다 잡지 않으면 큰일 나겠네 난 이제 결혼이 하고 싶어 서진태 넌 평생 결혼 안 한다며! 내 자식한테 나 같은 간한테 울림하기 싫어서 결혼 땅에 안 해! 수수야, 넌 행복하지? 지금까지 넌 한순간도 안 행복한 적이 없었어 지금은 불행해